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에 대해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며 이럴 거면 왜 만났냐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사태의 의자도 연금개혁의 연자도 자영업자의 비참한 몰락과 미친 집값, 가계부채 같은 민생문제도 김건희 최상병특검법도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이반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에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니냐며 국민들만 불행하다고 개탄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며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이런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실 책임자들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도 국정 실패와 민심 위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배가 가라앉고 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냐 그때는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수를 치고 함께 분수 정원을 산책합니다. 대통령실은 만찬 회동 직후 영상 없이 사진 7장만 언론에 배포했다가 그나마 3장을 서둘러 회수했습니다. 한 시간 반 회동에 단 4장의 사진만 공개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한 대표가 좋아하는 고기를 준비했다. 차가운 음료를 드셔도 괜찮으시냐. 오고간 일부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 현안 얘기는 전혀 없었고 두 사람의 깜짝 독대도 없었습니다. 주로 윤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성과 등 대화를 주도했고 한 대표에게 별도 발언할 기회가 돌아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당 내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친한계 참석자들은 가벼운 대화만 이어졌다며 민심을 전하지 못해 국민들께도 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윤계 참석자들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찬장을 떠난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독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논의해봐야 한다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만 내부에선 한 대표가 또 독대 요청 사실을 언론에 을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등의 불쾌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의료대란과 민생위기는 말도 못 꺼내면서 고기는 왜 먹은 거냐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그럼 대통령실 취재하는 홍의표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설마 밥만 먹고 끝날까 싶었는데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 얘기 나오더니 진짜 밥만 먹고 끝난 거죠?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애초에 이번 만찬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새 지도부와의 상견례 성격이라고 못 박았는데 한동훈 대표와 당 지도부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준비는 대통령실이 했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실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데 시간도 30분 줄었고요. 또 지난 7월 첫 만찬때는 실내였는데 이번에는 야외여서 대화하기가 더 힘든 분위기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갖는 형식도 아니었다 보니 한 대표는 인사 말조차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를 윤 대통령이 주도한 셈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추경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양자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당장 시급한 현안도 많은데 왜 양자역학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는 게 그걸 이해한 거다. 이런 되게 오묘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 공백 같은 당장 시급한 현안들이 있고 이게 무슨 형식이 그렇고 또 분위기가 어려웠고 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인데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워낙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예민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지만 윤 대통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또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윤 대통령은 한 발도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이는데 한 대표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내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밥이나 먹자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고 아니다, 지금 상황 심각하니까 당정이 얘기 잘해서 뭐라도 결론을 내자는 게 한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예당 초 성과를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대통령의 불통임이지만 강화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모두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양자에게. 결국 다시 만나긴 하겠죠. 아니, 계속 이렇게 제대로 안 만나는 게 이어지지는 않겠죠? 일단 한 대표가 다시 독대 자리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은 지켜보자 확정된 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뤄진 첫 만찬때는 만찬 이후 6일 만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현안들에 대해 인식 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선뜻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 분위기고 또 독대 요청 사실이 거듭 언론에 공개돼서 대통령실이 불쾌해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팀 홍의표 기자였습니다. 정치팀 홍의표 기자입니다.